콩, 콩천아! 그만해! 그만해! 안돼! 밥이나 먹어! 그걸로 밥이나 먹으라고! 안돼! 안돼! 천천아, 참은 안돼! 너가 지금 가진 돈을 생각해! 너 지금 이거 먹으면 너 재우기 도포 하나 못 먹는 거야! 콩첼아! 하나 재려버려! 얼마나 된다고! 5,000원 하나일 뿐이야! 너 5,000원보다 없어? 너 5,000원 없는 거지 새끼야? 이용할 세금 살 수 있잖아! 안돼, 콩천아! 이거 너 밥이야! 너가 차량 5,000원으로 기부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어! 딴 나라 얘기야! 너랑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고! 이걸 사버려! 얼마 안 돼! 5,000원이야! 너가 이걸로 누릴 행복을 생각해 아니야 콩천아! 그루자 잘 뜨진 않는거야! 너가 그루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를 별로 못 쓰잖아! 콩천아 잘 생각해! 잘 생각해 콩천 너 그루자 먹기만 하면 일등이잖아 콩천하면 그루자야 콩천아! 콩천아 콩천아! 콩천아! 닥쳐 씨발 안사 형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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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물 영어 안쓰고 300개 치킨 가져 오케이! 안녕하세요 하준 누님 콩천이 왔고 내 내 이상형이니 어! 여기 사람이 있어 아아! 뭐야 어디갔어? 이 새끼야 무릎 펴가지고 이제 영어로 하려고 하네 누굴 개요 호구로 하나 이씨 가볍게 점프! 쓰읍! 어! 띠용! 음... 아주 나이스 베리 나이스 음... 으어엏이 앗 으엑 앗 으엑 입사 지원 타지야 아...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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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쟤 죽었어 아 아 아 아 한 명 따라간다 야 기다려봐 나 나 코이 되는 것 같은데 열랄이 무섭어요? 오졌지 어떡하지 나 갇혔어 야 가방으로 귀싸대기 때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죽여 안돼 아 아 비겁한 자식 같으라고 나만 바르면 안되나? 근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전에 레드존이 방금 전에 레드존이 아 이게 원래 바람이 안되는거지? 그치? 내가 못하는거 아니지? 봤어 저쪽인거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 트위치 이거 내가 이기면은 서울 서버 줘라 알았지? 내가 이기면 서울 서버 줘 또 점프 덕 베이비 비치 내가 여기 한 바퀴 파밍하고 내가 저 위로 올라가면 난 죽는거에요 이 불길이 걷어짐과 동시에 전 올라갈거에요 지금요? 왓더팍 아우치 어? 보고 비행기가 우리쪽으로 온다 쓰용?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강인데 이거? 트! 트! 보고 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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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일단 가방을 미리 비워get은 다음에 Haroon 쨔껴 아아아아아아 바바이